어.. 그거 말고라도.. 그.. 그게.. 아 뭐야 이거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해킹이 안되네? 네 해킹 아니에요 게임 시작하고 나.. 아이.. 아.. 아나 이동 속도가 사라져 스태스업 하나 너프 됐어요 뽕 받아도 이속 안 늘어나네 저렇게 하면 위치 다 보임 그래서 일부러 저게 갈거라는 페이크 준 다음에 딴짓을 하는거죠 오.. 진지 리뻐 어디갔지? 리뻐 밑으로 밑으로 박점쪽 아 저기있다 아 내가 튀었어 어 부러워 아나님 휠 좀 주세요 여기있어요?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리아 못 봤어 달아 아 튀겼어 안녕 이 게임이 안보여 아 뒤에 리퍼 뒤에 리퍼랑 게임지 좀 도와주세요 아 바구는 리퍼랑 게임지 좀 도와주세요 아 바구는 리퍼랑 게임지 이 지난많으러 왔다 안돼 리퍼 내가 잡으러 간다 안 돼 자리는 뛰었어 오케이 리퍼 컷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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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바야 미안해 기바야 살려줘 아 와 위치 변환 완료 오늘은 일찍 약이 글렀네 아 감사합니다 지지지지지 아 기바야 무서운데 아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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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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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가 준비됐어 어? 캔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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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위치 변환 뒤로 설치해 아아악 너 어딨어? 넌 뭐야? 어 뒤에 리퍼 어 리퍼 빨고 너 포 온다 아하 안 와보고 있어요 우게리는 에? 죽어라 어디야? 우게리는 못하게 부활 못하게 막기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 아싸 인베 30초 맞네 저기 완전히 왜? 3대팀은 왜 손보라 안해? 벤지 왜 손보라 안해요?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believe 안 돼 벤지 꺼 아 죽어요 아 살려줘 단체 1타당 갈아! 잠시만요 근데 뒤로 들어와서 궁쓰는거 해킹할바야 그냥 궁극기로 한타를 열지 그걸 1초동안 기다려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반응해서 성광받고 뒤질거 같은데 저도 아니면 정면에서 보면 이미 난 죽어있을거같은데 매크리가 쏘여 무엇이든 누구든 해킹할 수 있어 혹시 눈재인님 제가 그랜마 가면은 지호해주십니까? 우신다면요 지금 3,700인데 아니 3,800 와 이렇게 별로 안때리고 다니니까 메달 절대 못 얻네 딜메달 네 메달은 잘 못 얻는거 같아 딜 미친듯이 넣어도 동메달 이상 차라리 못 얻던데 딜이 약해서 공격시작까지 30초 공격시작까지 30초 행동할 시간이다 아 전 예전에 눈재인님 한번 저격한 적 있는데 다이안 다이안 눈재인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응 그래요? 네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일단 멘탈이 좋으시니까 다이안가 왜 쓰레기에요? 다이아도 다한건지 다이아도 상위 5편도 연기 연기 아 해킹해놨네 홈브라 잡았어요 나이스 근데 저도 죽었어 메르시 있네 메르시 아 뭐야 저게 아 저게 왜 이렇게 아파 어 다? 어 다 다 다 아 죽겠네 뒤에 메르시 이거 잡아라 이거 안돼 안돼 죽지마 아이씨 휠도 하고 궁극기도 채우고 재웠어요 궁극기 채우는거 봐 힐킹으로 보니까 250짜리 한번 해킹해놓으면 궁극기 미친듯이 채우겠다 나도 죽었다 어? 뭐지? 아니 저기 팀이 실력보다 일단 픽을 다 예능으로 해 일단 일단 픽이 예능이야 일단 픽이 예능이야 아 눈쟁이 처럼 해설하고 싶은데 어? 나야? 어? 아잇 왜이렇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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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었어 날 아꼈어 날 아꼈어 아ęp 아까는 age rices 할 줄 알았어 아 눈물 나온다 왜 하필이 아군 걸 뺏는 거지? 적군 걸 안 뺏고? 그니까 적군 걸 뺏어가던지 아군이 같이 못 통과했는데 이거 설렀는데 이게 뭐냐고